한 번만 내려와. 잡고, 그리고 최대한. 발 앞으로 쭉 필요해. 팔꿈치를 이렇게 펴셔야 돼. 아, 네. 오오! 이거 잘 돼? 아... 어, 출발 출발! 아, 진짜 무서워. 어떻게 해? 이렇게만 가세요. 자, 여기서 사님도 두 개랑 내려가시고. 뒤로 누우시고. 발이 쫓기고, 출발. 에헤, 덥다. 아, 던져줘서. 아, 던져줘서. 아, 던져줘서. 에헤, 던져줘. pulet, pulet. 으아, 으아! 오오오오오오오오. 으아! 자, 출발 출발 빨리 올라오세요 바람만 많이 안 불면 돼요 비워도 상관없어요? 네 비워도 상관없어요? 참아보러 오세요 짬프 조금만 뒤로 오세요 응 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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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출발 출발 출발.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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